서울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7개월째 하락하면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2월 서울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47.2로 지난달보다 4.0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양 전망 지수는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체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지난달보다 7.8포인트 상승한 52.4를 기록하며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